춤 레슨 이제 받기 시작한 거, 원래는 안 했다가? 저 네, 그래서 춤 잘 못 춰요. 오빠 춤 잘 추잖아요. 오빠 오래 췄지, 잘 준다고 해보니.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래. 너네 하고 싶을 때 불러가네. 네. 내일 화이트데이라서 저녁 같이 먹는 거 같던데. 내일은 제가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못 먹는 거 아닌가, 같이? 네. 어쩔 수 없지, 뭐. 원하는 대답이 있나? 뭐 하고 싶은데. 해줄게, 원하는 대답. 왜냐면 네가 어제 말을 잘해줘서. 어떤 거야? 1위? 응? 1위? 어, 쟁가. 나 기분 좋았어. 그렇게 말해줘서. 네. 고마웠어,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근데 뭐, 가볍게 생각한 거잖아. 약간 첫인상 이런 느낌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물어보게, 누가 제일 잘생겼나?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 중에서. 음... 네 기준에서. 오빠요. 감사합니다. 나 뒷시켜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다 난 괜찮은 거 같아. 얼굴? 어. 그렇지, 뭐 빠지는 얼굴은 없어. 근데 제가 제일 예쁘잖아요. 네? 네.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네, 강요하는 스타일이네.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어. 아니, 그럼 아니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 그건참으로 놀라이는 거라더 얘기야. 이거 내 너무 싶은데. 네.